신라호텔에 있는 일식당 아리아케에 다녀왔습니다. 매달 1일 다음 달 예약을 받는데 점심쯤 그냥 생각나서 걸어봤는데 예약돼서 다녀왔어요. 당연히 모리타상은 아니었고 한국인 셰프님 오마카세로 평일 점심에 방문했습니다. 아리아케는 중식당 8선과 함께 신라호텔 2층에 있어요. 입구부터 뭔가 포스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왼쪽이 스시바입니다. 반대쪽은 홀이고요. 테이블 세팅은 이렇고 내부는 이런 느낌. 저희 쪽은 8자리였는데 셰프님 한 분이서 4분씩 담당하셨어요. 제 우측 벽 너머에 자리가 더 있는데 모리타상은 그쪽에 계셨습니다. 위쪽 스시플레이트에 와사비가 있고 오른쪽에는 초생강이랑 단무지, 알엔 간장이랑 소금, 마스크 봉투랑 젓가락이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영상 촬영이 어렵다고 하셔서 여기서부터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식사 시작 전에 따뜻한 물수건이랑 녹차를 내어주십니다. 먼저 3시간 쪘다는 전복과 계우소스, 그리고 도미 완자가 들어간 하얀 곡물도 같이 나옵니다. 전복 첫 점은 소금에 두 번째 점은 고추냉이 계우소스랑 먹어보라고 하셨는데 전복의 야들하고 부드러운 식감은 좋았는데요. 따뜻할 줄 알았지만 식어버린 온도감이 좀 아쉬웠습니다. 계우소스도 뜨끈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장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은 좋았습니다. 첫 스시로 완도 자연산 광어가 나왔습니다. 아리아케 샤리를 처음 먹어봤는데 슴슴하다는 리뷰를 많이 봤는데도 생각보다 더 슴슴했어요. 그래서인지 광어의 단맛은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먹고 나서 못 참고 에비수 생맥주 한 잔 시켰습니다. 부드럽고 고운 크림 가득한 생맥주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은 실파에 묻힌 자연산 참돔, 무난한 참돔 사이에 실파에 씹히는 식감과 향이 좋았습니다. 다음 나온 시소가 들어간 제주산 무늬오징어는 찰기 가득 쫀득한 맛과 시소잎의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산 성게알입니다. 성게알이 샤리보다 양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한 입 가득 바다향 물씬 나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성게알이 푸짐해서 좋았어요. 다음은 스페인산 생참치 두 점, 아래는 간장저린 속살이고 위에가 대뱃살인데 샤리가 슴슴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기름진 대뱃살보다 부드럽고 담백한 속살이 더 맛있었어요. 저는 이날 먹은 것 중에 참치 속살이 베스트였습니다. 다음은 숯불에 구운 왕 우럭 조개에 시침이 올라간 거 쫄깃하고 간간해서 안주하기 좋았고요. 단새우 초밥이랑 새우 머리튀김 거를 주십니다. 단맛과 쫀득한 맛 좋았어요. 머리튀김은 새우깡 맛나는 맥주 마시기 좋은 정도 무난했습니다. 다음 피조개 스시는 씹는 맛 좋았던 정도 말고는 별거 없었습니다. 평범했어요. 다음은 제주산 솔치 튀김이고 앞에 간무를 주십니다. 튀김이라 맛은 있는데 두 덩이 중에 한 점은 거의 먹을 게 없는 수준이라 비주얼에 비해 막상 먹을 건 얼마 없어서 아쉬웠어요. 다음은 샤리에 대게살이랑 단새우, 연어 알이랑 싸먹으라고 김을 같이 주시는데 구성이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라 금방 뚝딱했습니다. 맥주 한 잔 더 마시고 미소된장국으로 입가심도 하고요. 다음은 참치 뱃살 겉만 구워서 나온 건데 비주얼은 무슨 소고기 같습니다. 그냥 먹으면 느끼할 뻔했지만 같이 내어주신 파채랑 무즙, 고추냉이 곁들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고등어 봉초밥입니다. 사이에 시소잎이 들어가고요. 기름진 고등어에서 올라오는 약간의 비릿함을 시소향에 눌러주는데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다음은 볏집으로 훈연한 응갈치입니다. 훈연향이 확 느껴지면서 부드러운 살코기 맛있었고요. 다음은 통영 자연산 붕장어입니다. 간장에 졸인 다음 겉만 다시 구워냈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살코기가 조금 말라있다는 느낌이라 아쉬웠어요. 다음 나온 내기도로 두피스는 무난했습니다. 다음은 물을 얇게 종이장처럼 써는 퍼포먼스를 해주신 다음에 시소잎에 매실이랑 오이, 무 넣고 싸주시는데 상큼하고 아삭하게 입가심했습니다. 디저트로 밤아이스크림이랑 깨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저는 밤아이스크림 먹었습니다. 밥암바 고급스러운 느낌?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가격은 1인에 23만원입니다. 맥주까지 해서 둘이 50만원 넘게 나왔네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서버분께서도 잘 챙겨주셔서 주문하거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챙겨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역시 신라호텔은 언어업장이나 접객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음식은 그동안 자극적인 간에 익숙해서인지 슴슴한 샤리가 밍밍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건 먹다보니 적응이 됐습니다. 근데 몇몇 접시에 식은 온도감이랑 살코기가 말라버린 식감 같은 게 좀 아쉽더라고요. 호텔에서 가성비 따지면 안 되는데 먹고 나니까 청담동 오마카세들이 생각나면서 지금 먹은 거 반값이면 청담동에서 괜찮게 먹으니까 청담동 가성비가 괜찮은 거구나 싶었어요.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모리타상 스시는 조금 궁금하긴 한데 뭐 예약을 못해서 물론 가지도 못하지만 모리타상 오마카세는 런치 30만 원이거든요. 그럼 둘이 오면 점심으로 60인데 저는 그 정도 스시를 즐기기엔 제 내공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딴 데서 좀 더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리아케가 홀은 널널한 편이거든요. 홀에 장어덮밥 먹으러 한번 와봤었는데 그렇게 단품 먹으러 올 거 아니면 당분간 올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봐주세요. on number 2 나와주세요. kind of 감사합니다.